오늘은 2023년 9월 16일입니다. 추석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. 지금 대추나무에 대추가 많이 열렸습니다. 이 대추는 사과대추나무입니다. 작년보다도 유독이 많은 대추가 열렸고 품질도 상당히 깨끗하고 예쁘게 달려있습니다. 이것은 금년 봄에 걸음을, 특별한 걸음을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열매가 열린 것 같습니다. 오늘은 2023년 10월 8일입니다. 우리집 안에 심은 사과대추나문데, 오늘 수확을 했습니다. 큰 광주리로 한광주리를 땄습니다. 금년에 많이 열렸습니다. 아유 또 이삭이 많이 남아있네요. 이것은 더 익으면 하나씩 따먹으려고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. 금년에 유독 대추가 많이 열린 이유는 금년에 유독 대추가 많이 열린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